Q. 오늘은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사실 운동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저 혼자 운동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PT밖에 안 받아서 사실 제한이 있어서 살짝 더 재밌게 셔누 형한테 운동을 배우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셔누 형이 몸도 워낙 좋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PT쌤한테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베베들은 셔누 형한테 운동 배우는 모습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는 좀 엄하게 세게 할 것 같아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운동을 갔다와가지고 회복이 잘 안됐는데 핑계구 살짝 핑계 대왔고요 오늘 한번 운동을 맛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얼굴이 또 컨텐츠가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컨텐츠들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계시겠죠 오늘은 원래 제가 다니던 헬스장이 아니라 셔누 형 헬스장으로 직접 제가 배우러 갑니다 밥은 고등어 조림 먹었고요 고등어 구이 먹으려고 했는데 고등어 구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고등어 조림으로 먹었어 그래서 이제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는 민혁인 모습 오늘은 막 사실 컨텐츠 찍으러 가는 그런 느낌보다 진짜 운동하러 배우러 가는 모습?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쓰? 많이 보고 싶으시겠죠? 제가? 저는 아직 안 간 상황이라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걸 찍으면서 근데 사실 별 생각 없어요 저는 잘 갔다 올 거고 기분 좋게 갔다 올 거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있겠죠 그때 저는 이제 셔누 형을 만나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운동 어려운 얼굴이네 지금은 이제 전 도착을 했고 셔누 형의 헬스장입니다 셔누 형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앞에 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오늘 failed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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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차 3차 1차 2차 4차 3차 4차 3차 4차 유튜브 이름 뭘로 할까요? 유튜브 이름 뭘로 할까요? 고래의 시간 어떠세요? 고래의 시간? 영어로도 쉽잖아. 온 것 같아. 저는 등장! 안녕하세요. 런닝머신도 해도 되나? 하고 하려고. 저는 몸이 추워서. 해! 오늘 운동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해야 해. 그냥 운동하는 느낌으로 하자. 오케이. 원래 운동화랑 세면도구를 차에 두고 다니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차를 못 세우는데 그래서 저 멀리 갔다가 거기다가 운동화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비싼 거 신고 하는 거야? 용품 신고 한다고? 이거 맞아? 원래는 잘 안 신고 하긴 하는데 그냥 해야지 뭐. 나도 원래 신는 운동화가 헬스장에 두고 가서 없어. 그냥 신었어. 오케이. 런닝 뛰어 형? 런닝? 저는 안 하는데 뭐 하자. 그럼 하자. 한 10분만 뛰죠 10분만. 오케이. 정말? 형 너 어디 하는데? 어깨나 하체 두툼하다? 그러면 어깨 하자. 나도 이제 어디 가슴에 섰어. 넌 어디 하고 싶은데? 나? 가슴에서 가슴만 아니면 돼. 아아. 하체는 다음날 기분이 나빠서 잘 안 해. 뭔지 알지? 여기 형이랑 시간 맞춰서 하체 운동하는데 그럴 때 아니면은 사실 혼자 오면은 막붙기까지 한계층까지 몸 위로 붙여가지고 깔짝하다 가는 거지? 난 한계가 잘 없어.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한계야. 아니 어차피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한 번 쉬겠다 싶어가지고 같이하자. 한 번 같이. 나는 이제 운동 전에 10분 정도 넘어가고 그런가? 아니 그냥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미리 도착하면 그냥 런닝 하고 오는 거지. 그 정도만 제대로 하시면 많이 빠지니까. 제대로는 아냐? 나는 안 빠지던데? 난 그냥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나와의 약속으로 가는 느낌? 야 밖에 뭐가 있지? 아니 말을 잘 못하니까. 어차피 어느 곳이 하는 거 금방 컷컷컷되더라. 하긴 뭐. 뭐가 났어? 집에서 주식 방송 보다가 나한테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지 않아. 집에 우리 PC가 있거든? 근데 이만큼 남은 거야. 거기다 물 타서 먹어왔어. 아. 애들 막 부스터 부스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프리워크 가지고 그거 먹어가. 운동하기 전에? 딸기맛이다. 아 그래? 나는 운동 시간 바꾸려고. 아니 원래 일어나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가 운동하러 가거든? 아 바로? 아 근데 하기도 딱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최근에 저녁에 한 번 가봤는데 진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운동 시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 지금 아침 너무 피곤하네. 2시, 3시 2쯤 가는데 응. 일어나가지고 진짜 안 넘어가는 거야. 나도 예전에 공복에 운동 많이 했었는데 응. 뭐 먹고 그냥 저녁에 하는 게 낫더라고. 차라리. 아 저녁 바꾸려고. 이거 언제 해? 응. 이거 어깨야? 어깨? 어깨? 후면 어깨. 어. 그거를 형이 좀 이제 이제 형이 좀 알려주면서 후면 어깨고 이름도 얘기해주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아 그거 잘해. 그럼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나는 약간 좀 겸손한 편이잖아. 아 그냥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아 그냥 내가 어깨 운동하면은 자주 하는 루틴인데 아 오케이. 근데 이거 후면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유튜브에서 후면부터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유튜브 보고 턱이 약간 좀 이 정도 올라가는 거. 어. 나는 서서 해. 아 서서? 응. 몇 세트씩이나 해? 이건 한 25개씩 4번 정도? 형 운동시간이 얼마 안 돼? 1시간 안쪽으로 하면 다. 엉덩이 더 맛 안 받아볼래? 아 내가. 글쎄. 안 할거야. 힘 들어가. 여기 한 번 더. 여기지. 여기가? 어. 여기지. 가입. 한 정도 들어가. 어. 형 오늘 이제 상체 탈의 해야 된대. 어. 유튜브 유튜브 뽑으려고 상체 탈의 해줘야 된대. 타락! 아 상체는 안 돼요? 어. 내가 넣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하는 거라. 여기에서 네가 한 번 해서 서서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서서 하거든 거기는. 아. 그러면 의자로 좀 올려. 그만큼까지. 아 그래? 의자에. 아 형 하는데 형. 이렇게? 무게 좀 줄여줄래? 형이랑 같은 분이 못하고. 다시? 어. 트는 거나 이것 좀 알려줘. 그 방향이나. 근데 사람 몸이 다 달라서. 힘은 잘 들어가는 거야. 다섯. 여섯. 조심해야 되고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어깨를 빼면 안 좋더라고. 나는 빠지다. 아. 아 형 어깨는. 좀 앞쪽으로 살짝 유출돼서. 왜 했지? 연락드린 한 10개 넘게인데? 네. 다섯 개만 더 해볼래? 네. 나는 몸이 못 써야 자유형이 있나. 아니 네. 네. 내가 내게 그 근지구력이 좀 약해. 개수할 때로 많이 떠가자. 아. 아 라라 이거 안 해. 어? 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흫 representative. 잘 나오게 해볼까 신 형아. 그래. 그래. 포. 보. 야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오. 아니 이거 브이로그라니까 쉽지가 않아. 아니요. 어. 뒤로 그리는게. 뒤로 그려야 되게 쉽지만 않아? 그러니까. 나처럼 찍으면 안되잖아. 그냥 한번 팔을 조금 더 쭉 피고 한번 해볼까? 아. 그치? 살짝 들인 상태에서. 어때? 안겨만 더 잘게? 아. 그리고. 이게 웃기지? 형이랑 못 본다. 어 힘들어.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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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땀을 원래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현웅이 저 땀 진짜. 샤워 중. 도와주고 싶은데 개수를 얘기를 안해요. 하나. 둘. 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운동을 혼자 하다보면 안 좋은게. 막 스스로에게 젖어서 운동을 막 하잖아. 너 혼자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난 혼자 운동하는 거 되게 즐겨 했었는데. 아 근데 나는 그러면 한 개치까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들어줄 테니까 그냥 너는 닫기만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진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혼자 할 때는 안 되잖아. 안 되지. 결국 나버리잖아. 위험하지. 어. 우와. 하나. 둘. 하나. 다섯 개 다. 오 좋은데. 다섯. 그리고. 라스트. 이건 진짜 어려워. 이 후면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이게 너무 작아 근육이. 잘 안 올라와. 사실. 후면이. 막 세트. 응. 거기 스트레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아 맞아. 좋아. 한 번 한 세트 하고. 계속 스트레칭.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스트레칭을 하고. 으. 겨울철에는 더더욱. 아. 여러분 그렇답니다. 그 운동 하시는 분들. 항상 겨울철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30대 이상은 30분 이상 해야 돼. 아 진짜? 이거 다음 또 뭘 할 예정인가요? 이거 다음 덤벨프레스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몇 킬로로 하시나요? 덤벨프레스랑 사렌에 다 통일하시나요 그게? 아 아니요. 아니에요. 사이드 레터레이트는 저기 뭐야. 여기 형이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네. 오늘 그거를 한 번 해볼까 해요. 몇 킬로 정도 하세요? 지구력 운동할 때는 한 15킬로? 네. 네. 다 3개만 넣자.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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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 운동할 때 말고. 뭔가 중력 운동. 이쪽 맞아야 얘기죠. 동일하고 싶다. 중력 운동하고 싶다 하면은. 한 20킬로? 몇 개를? 대단하다. 저는 한 6킬로, 8킬로로 하거든요. 아. 근데 뭐. 얘는. 하나. 둘. 정 중요하시는데. 에. 대방 کو transforms. 에어! 쓰여 주세요. 야. 넌 집중 많이 해봐. 응, 그? 응. 직중 많이 해봐.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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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쉽지 않네요. 축제 라قي턴을 다시 위한 실결정.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감 잡기도 힘든 fever. 여기만 엄청 집중하기는 힘들어요. 자, 이제 다음 거 배우러 갈게요. 덤벼도 패스 몇 킬로? 근데 나 이렇게 몇 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8킬로도 하고 6킬로도 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빨리 떨어지잖아. 이제 시작한 적은 안 돼서. 그래서 낮은 걸 좋아하긴 해. 그러면 8킬로 하면 첫 번째는 잘 되거든? 20개를 해?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다음 세트에 올해는 3개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계속 떨어져 봐, 4개씩. 그러면... 낮은 걸로 할까? 8킬로, 나 7킬로 있네. 7킬로가 있어? 그래, 7킬로로 할까? 네, 허리가... 아니, 몸살이 아니야. 이게 나는 잡기 안정감이 있어서. 이거 할 때도 앉아서 하는데, 자? 어... 아, 진짜? 허리가 많이 안 좋나 보네. 아, 안 좋지, 나는. 어, 잘 나오나? 어, 잘 나와. 뭐가, 뭐가 약간 들어가는 게 나네. 안정성이 있더라고. 프레스는 똑같이 15번. 네. 그리고 한 손씩 12번? 이렇게. 진짜? 네. 지구력에 좀 좋은 거 같더라고. 자극도 좀 잘하고. 한 번 15개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네. 12개? 아... 여기 거죠, 이거? 둘. 아니요, 측면. 측면 이건 뭐였을까? 이렇게? 여섯. 측면. 정답이 여기잖아요. 아, 어? 열. 하나, 이거야? 넵. 아, 이거야? 지금 이게 어디 운동이냐면, 어깨 전반적인데, 이제 여쪽이랑, 이제 살짝 전반, 전면이랑 측면. 그럼 형 이렇게 해봐. 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니야? 여기보다도 살짝 여기, 여기랑 나는 여기. 사이드가 이제 여기. 어... 비슷하게 좀 다른데? 응. 아까 이렇게 하고 한 손씩 12번?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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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내렸잖아. 한, 옆까지만 이렇게. 아, 오케이. 모아줘봐요. 이렇게? 다섯? 아. 다섯. 오케이. 한 손씩 올려. 하나. 둘. 이거 들고. 아, 이렇게 들고. 아, 이렇게 들고. 둘. 셋. 셋. 이제 날아가 올게. 이거 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오르네. 하아. 이렇게 못난 느낌 보내고.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그대로 위로, 위로 그냥 이렇게. 어. 나는 이게, 나한테도 이게 더 잘 맞아.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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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몇 개씩만. 둘. 셋. 넷. 넷. 하나. 여섯. 일곱. 아홉.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잘해? 어. 어. 여기 좀 치렀으니까 좀 구두로 옮겨볼까? 이제? 허리 구두로 약간 옮겨야 더 심심하군. 뭔데요? 혼대가기 전화를 비교해서 몸이 더 좋아지셨나요? 몸이 좋아지셨나요? 아무래도 체중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체중? 그게 근육량 때문인가? 임바디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좀 불어. 춤은 안 추니까. 유산소를 안 때리니까. 유산소랑은 다른 것 같아. 근데 형, 이게 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면역동 운동 안 하면 임바디 되는데 근육량이 다 표준이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놀랐어. 사실 나는 딱 임바디 교회인가 봐. 노래방 전부처럼 몸이 쓰레기 시네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그렇지. 몇 개 했어? 여덟. 아홉.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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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오케이. 분위기가 없었지? 어? 무슨 분위기가 없었어. 우리 어깨를 좀 올려서 그냥 프레스만 12번에서 15개 사이로. 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 10kg나 10kg 정도 해볼게. 화가는? 나는 이게 중간 사이로 없거든. 20kg을 해야 될 거야. 15kg이라도 2kg 이렇게 덜 사는 거 같아? 지금 멋있어 보이게. 뭔 느낌이야 이제? 2kg 더 덤벨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멋있게 하는 느낌. 그게 뭐야?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 아아. 하... 되게 열심히 지낸다. 하나. 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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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스무 개로 하겠다. 스무 개로 해? 근데. 지금 확인 잘해야 돼. 마이트박 3개 자기가 좀 아쉬웠어. 왜? 무너졌어? 약간 그래도 정대세로 한 눈썹이나 귀 정도 사이까지는 내려와주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덜 내려왔어? 어. 한 3개 정도가? 그리고 뭐지? 이렇게 모으는 거로 이게 좀 뭐가 익숙한 거로. 맞아. 어. 자, 나 들어서 한 번 해줘. 브이로그는. 어? 들어서 한 번 해주는 거야.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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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12 도전? 12? 12 한 번 볼까요? 내가 이러는 것만으로 잘해. 버튼에서. 하나. 둘, 한 번. 열 두 개다. 한 번 더 내렸다가 오케. 오우.. 빠지마! 어? 아.. 이제.. 이제 뭐해? 이제 끝! 안녕! 안녕!